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틀 전에 한 학생이랑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고3이에요. 선생님 저 수능까지 4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너 몇 등급인데 쭉 얘기 듣다가 아, 2등은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2등급이 목표인 수많은 우리 수험생들이요. 지금 현재 자기가 4등급, 5등급이에요. 4등급, 5등급, 6평에 나온 학생들 일단 2등급 만드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팀이 계속 회의를 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기간이 이 4개월밖에 없는데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영어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영어는 공부를 하면서 많이 하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2등급이 나올까 저희가 회의하다가 옛날에 정말로 5에서 2나온 학생들, 4에서 2나온 학생들을 다시 한번 쫙 전부 다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지금 4, 5등급 학생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오해를 하냐면 제가 그 상담했던 학생도 같은데 완전 착각이에요. 선생님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리딩 스킬을 배울까요? 좀 세게 말해도 돼요? 미친 겁니다. 뭐냐면 점수 안 올라가요 그거. 단호수고가 1바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 4개월밖에 안 남았어. 점수는 올리고 싶어. 어디서 리딩 스킬, 야매를 배우고 싶은 거야. 그렇게 점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단호수고가 1바 중에 1바인데 제가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겁니다. 1단계.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루에 30개씩만 꾸준히 외우세요. 이론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루에 30개면 4개월이면 3,600개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까먹습니다. 그래도 거의 2,000개의 어휘가 느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5등급 기준을 얘기할게요. 일반적인 5등급 학생이라면 지문 하나에 모르는 단어가 아마 10개 넘게 나올 겁니다. 지문 하나에.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더하기 외운 적은 있는데 까먹은 거 더하기 답치면 10개 넘어가요. 근데 2,000개가 외우잖아. 지문 하나에 모르는 단어가 4개 이하로 줄 겁니다. 완전 읽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요. 30개를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10개만 외우세요. 10개 외우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별로 안 걸려요. 그러니까 30개를 동시에 외우려고 하니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오후에 10개, 저녁에 10개, 밤에 복습. 이렇게 하면요. 아, 단어 30개 외우는 게 시간이 별로 걸리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렇게 외우지 않고 한 번에 외우려고 하니까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 외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단어를 이렇게만 외워도요. 절대 지금 4호 아닙니다. 이거만 공부해도요. 이거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왜? 쪼개서 공부하고 복습을 할 거고 주말에 또 복습할 건데요. 단어만 가지고도 등급 당연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제가 문제풀이부터 얘기 안 하는 이유 아시죠? 지금 4, 5등급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에요. 3등급, 하반, 자, 7초반까지도 같은 말인데요. 틀립니다, 듣기. 근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실제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를 보통 한 3개씩 틀리는데 오해, 이게 되지? 수능쯤 되면 다 맞겠냐 이거죠. 근데 아이는 착각합니다. 수능쯤 되면 맞겠지. 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상상력이 너무 희한한 거야. 평상시에 공부 안 하죠? 평상시 3개 틀렸죠? 수능 때 3개 틀립니다. 벌써 6점에서요. 많이 나가면 9점이 날아간 겁니다. 등급 안 나와요, 이거. 뭐냐? 이렇게 공부하길 추천드립니다. 4개월 동안의 50회 회차의 듣기예요. 이거를 기출문제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EBS 수축에 있는 거나 하여튼 어느 교재도 관계없는데요. 이게 50회가 많아 보이죠? 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해요. 일주일에 3회만 합니다. 예시로 월, 수, 금에 듣기 문제 풀고 채점하세요. 오늘 공부 끝. 이게 공부니? 사실 공부도 아니잖아요. 근데 월, 수, 금은 시험을 보고 채점하는 날입니다. 그건 뭐냐? 화목토예요.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알아요. 틀린 문제와 맞았지만 찜찜한 건 자기만 알거든요. 그 문제 한해서만입니다. 한해서만 아직 대본을 보는 게 아닙니다. 틀린 문제를 두 번 들으세요. 틀린 문제하고 찜찜한 문제만 보통 두 번이네. 답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아직 듣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감이 떨어진 것 뿐이지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을 다시 들어오는데도 답이 확실하게 안 다가와요. 이건요. 천 번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왜요? 일단 단어 수거를 모르는 거예요. 외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런 지문에 한해서만 듣기 대본을요. 독해 공부하듯이 공부하세요. 단어 수거 정리하고요. 해석해 보시고 다시 들으세요. 이게 자 볼게요. 일주일에 그럼 3회 모이고 사는 거죠. 별로 딱 봐도 시간 안 걸릴 것 같죠? 안 걸립니다. 4개월이면 50회가 나와요. 52회가 나오거든요. 뭐냐? 이거만 해도요. 성적에 대해 장담할게요. 하나에서 2등급 이상 그냥 올라갑니다. 5등급인 학생은요. 단어만 이렇게 외워도 듣기만 이렇게 해도 일반적으로 등급이 2개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왜 단어 공부 안 하고요. 듣기 뻔히 칠리면서 듣기 공부도 안 하면서 왜 리딩 스킬만 동원하려고 하십니까?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본이고요. 스텝 1은 기본 사항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을 때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스텝 2.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시기별로 리딩 공부는 이렇게 하시기를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6평에서 5쯤 나왔다가 수능에서 2나온 우리 여러분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보통 공부를 어떻게 했지? 그걸 전부 다 저희가 복귀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휘 외운다, 듣기 공부한다 더하기 7, 8, 9, 10월 이후인데요. 자, 뒤에부터 할게요. 10월 이후는 어차피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를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사실 10월 달은 용어 공부하는 거 시간 거의 공부 못합니다. 탐구 공부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 풀고 어휘 정리하는 게 다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10월 이후는 모의고사와 어휘 정리 복습하는 것 뿐이니까 우린 뒤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석 달 남은 겁니다. 7, 8, 9월 그럼 제가 N수생도 동일한데 7, 8월 달엔 이러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정확한데 빠르게 해석하는 공부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미 단위별로 묶는다고 얘기하죠.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기본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제외한 그러니까 빈, 순, 삽 업법 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빼고 문제 풀이 유형별로 접근하는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별개의 공부가 아니고 같은 공부예요. 내가 끊어주고 묶어주면서 구문돋게 공부는 한다. 근데 유형별로 문제는 데이파 같은 건 풀어봐야지 내가 요약문은 풀어봐야지 이 연습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월달이 되면 좀 달라지는 게 있죠. 길고 복잡한 문장을 빠르게 요약하며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약을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본 문장에서 그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 내가 뼈대 잡으면서 있는 연습 수시국은 원래 없는 거니까 아 빡세게 읽을 문장과 힘 빼고 읽을 부분을 구분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이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널 문제풀이를 하시고요. 저희 여러분 선배들한테 저희가 6평에서 5쯤 나왔다가 수능에 2 나왔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일단 어휘 두 번째 듣기 공부 세 번째 구문 공부하는 건 맞는데 구문돋게 공부하는 건 맞는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듣기하고 어휘 외우는 거 빼고 얘기하면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의 투자 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영어 점수 안 올라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다시요. 듣기하고 단어 외우는 건 별개입니다. 이걸 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듣기 같은 경우가 듣기는 시험 보는 건 사실 공부도 아닌데 단어는 오전, 오후, 저녁을 나눠서 10개씩 외울 거니까 빼고요. 이거 빼고 리딩 공부하는 거 일주일에 6시간은 꼭 공부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 사람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선생님 전 4인데요. 선생님 저 3 초반인데요. 저 5등급이긴 한데요. 저 듣기는 거의 안 틀리거든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Q&A 열려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 팀장님과 우리 연구 조교들이요. 자기 상황, 여러분의 상황을 선생님 저 이거 필요한데 넉 달러 남았는데 무공부해야 돼요. 순서 정해주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셔서 글 쓰면 저희 연구팀에서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4개월쯤 남았습니다. 정말로 막판 에너지 동원하셔가지고요. 제가 그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영혼을 갈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심으로 승리하기를 저희가 기원합니다. 꼭 승리하세요. 정말로 막판 에너지 동원하셔가지고요.